아 안녕하십니까 팬텀 버스레이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앱솔 5셋이 아니라는 점 아직 블랙메탈과 모자 쓰고 있습니다 앱솔 5셋이 아직 흔들어있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참고로 그거 뭐지? 그것도 없어 그거 그게 없어요 그것도 없어가지고 좀 걸립니다 법지가 좀 부족해가지고요 파이널 컷이 부족해요 이 정도면 그냥 잡을만한 것 같은데? 아 좋습니다 하나 잡아주고요 자 여기서 안 먹은 게 뭐가 있는가? 바로 드라쿠폰 샀는데 안겼네 네 너무할 시간입니다 박모 섞여주고 박모가 낮아가지고 아 이것도 먹어줘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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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아 아 무적기에 날라갔다 그럼 카침을 먼저 갔다 하미를 먼저 갔다 올까? 어 하미를 먼저 갔다 오겠습니다 조커를 여기서 써가지고 날려보내줘 파이널 컷 아 파이널 컷이 없어가지고 아 일단 그냥 갈게요 아 이게 파이널 컷 쿨이 제가 그게 안 돼가지고 어 천천히 천천히 날라가지고요 더 부풀이지 없는 것 같은데? 흐흐흐흐 접어라 빨리 아! 아 왜 안 잡았어? 아 왜 안 잡았어? 아 오키도 접었습니다 잘했습니다 아이글 끼고 하고 있단 점 참고 부탁드리면서 와버려 아 파이널 컷 쿨이어가지고 아 이제 법지가 부족하거든 어쨌든 일단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쌍멘투스 배치 좋았습니다 쌍투스 배치 설렘 카쿰 다져오겠습니다 아 이것도 자리가 없어 죽겠네 필요없는 것 좀 버릴께요 아 이거는 좋다 72면 팔만 하지 덱이어서 문제지만 좋습니다 좋습니다 정리 아주 좋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어 차감 30짜리 보관해주고요 자리 좀 비울게요 지금 자리가 없어가지고 좋습니다 바로 카쿽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카쿽 좋습니다 좋습니다 카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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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 얘만 못맞추나 어 아 다 날라가서 아 내가 이거 안 날라가려고 일부러 끝에서 친거였는데 카쿽 하하핳핳 아주 엉망진창이군요 생각을 잘해야되는 보스인것 같습니다 카쿽 일부러 끝에서 쳤는데 아 이게 다 잘려버렸네 다 잘려버렸네 카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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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렇게 카쿽 잡았습니다 좋았습니다 자리가 없겠지 그럴거 같더라구요 아 다음번에 좀 자리를 좀 잘 비워넣고 해야 되겠다 좋습니다 자 다음에 갈것은 어디입니까? 치그너스입니다. 자 카프를 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일단은 프리드의 가오를 채워서 무적기를 채워주고요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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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은 매너있게 템 교체 한번 해주고요. 자 스택 쌓아주면서 1분 동안 기다리며 잠시 지루하시더라도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무적기 좀만 채워주고요. 도어 딱 받고 가자. 6등첩이 이제 무적기 효과가 있거든요. 네네 좀 지루하더라도 잠깐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참고 제가 보스할 때는 답변 잘 못하는 점도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. 자 4중첩 되고요. 도어 딱 받고 출발해서 잡고 바로 도전해서 딱 하는 시나리오 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 도어 봤고요. 갑니다 갑니다. 쫓아내고요. 아 좋습니다 매칭 아아 왜 취소해 취소됐잖아 다시 다시 아 이제 5단계인데 매칭이 돼야 됐어요 매칭이 돼야 하는데 큰일났군요 아 5단계인데 아 위기 맞았습니다 핏살기 준비 빠르게 간다 저에겐 핏살기가 있죠 빠르게 기어갑니다 빨리 들어가 아 일단 6단계 터트려주고요 바로 가겠습니다 아 위치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아 이런 이런 아니 레트더 쓰면 어떡하니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여기서 센스 있게 바운딩 딱 걸어주고 바운딩 딱 걸어주고 킵을 하는거죠 좋은 전략 좋았습니다 아 지금 파이널컬 쿨이라는 점 장군 부탁드리면서 공부적으로 공부적으로 막아주고 자 화려한 컨트롤러 막아주고요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자자자 잠시되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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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죽어야 될 것 같은데 막 하지만 컨트롤러 막아 주지 못했지만은 죽어주고요 흐흐흫 아 이게 밀려나가지고 죽었는데 자자 우리는 왜 죽었는가 아 이걸 끼기 위험했죠 어 오늘처럼 이제 22억짜리 나오면 끝이거든요 잡아줍니다 바플라투스마크 아 안 나온 것 같죠 아쉽습니다 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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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것으로 팬텀 노스레이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